음... 음... 하아... 좋은 날이야! 최고의 캠프 비율이야! 응... 風도 고정하고... 잠시 후에 타키비 없이 괜찮을까? 일단은 기념인... 사진, 사진! 린짱도 찍어! 잘 찍어! 오늘은 모토스코에서 캠프야! 오오! 최고의 동호회야! 라데시코, 학교 안에 캠프 동호회가 있어. 린이도 즐거워. 등장인물은 이제 다 나왔어. 사이토가 아침에서 일어나서 일어나서... 오늘 정말寒이기 때문에 조심해! 응!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히힝... 무슨 일이니야니야 하는거야? 응? 오오... 내일 아침에 캠프까지 캠프할까 싶으면 좋겠다. 응? 응... 응... 기분이 알겠는데... 린짱! 오늘은 많이 놀아주자! 알겠어... 오... 저 뒤에 사람... 나 데시코. 어, 예. 린, 린, 어떻게 하시나요? 봐봐. 후지산. 기분이 좋고 좋았어요. 정말! 사진을 볼 수 있는 후지산이 너무 아름다워. 그렇구나. 나도 후지산을 찍을게요. 뭐지? 봄의 희나다 보꽃도 좋지? 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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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후후후... 하지만... 불은 맙소다... 아...冬이라서... 이리 와... 네! 맙소다! 응? 모닥불은? 아하... 탁이비가 따뜻해 하하하하하하 흐뭇하지만 이 뜨거움이 안 돼 아 뒤에가 그린이라 이게 몰입이 안 돼 아 뒤에가 아 모닥불을 피웠어 일단 아니 이게 풍경이라서 좋으면 이렇게 아하 아침에 부지산이 너무 이쁘다 흠흠 아하 부지산! 항상 봐야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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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 하고 그러는 거야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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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이의NI장rison. 아. 아. 이리저나 휴판을 준비해볼까... 응! 오늘 또 만들어볼까! 맛있어! 캠프 밥! 오늘 만들기에는 피리카라 스푼 카레입니다. 먼저 집에서 두가던 가슴과 닭가슴을 깔아주신 후 올리브오일을 계란하여 속국수의 바 empowerment 다음엔 닭가슴을 깔아주신 후 물, 건소면, 한입 반에 뭔가 찹쌀에 쪼다리 누워 stacked 쪼다리 좀 다 먹습니다 그렇다면 볶아주간 계란을 소리도Agora 채팅창 웅성웅성대는거 봐 마지막에 우측에 모った 작곡 고환에 카레를 끓여 수아게 된 야채와 미즈나 미니토마토 로스트비프 다카노츠매와 반죽타마고 반죽타마고를 넣었으면 완성됩니다 간식이도 되었어요 密 Anim 대 Р遠ツ잎 로스트 passwords 캐럴 hart 잘 우리 가족들은 ruth slowest 허바너로 파우더를 이 게임은 광고라고? 어떻게 할까? 내가 광고라면 제가 이런 거라고 하는거야... 이제 린에게도 좀 봐줄게! 가재! 나랑 탈출하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좋았다. 이번에는 다른 아레인지 카레를 만들어볼까? 마제시코, 매니저의 메뉴를 잘 만들어낸다. 잘한다, 요리 만들어낸다. 사랑받으면 좋았다. 그렇다. 어? 밥이 있긴 한데, 먹을까? 또 먹을까? 에이힣힣 네, 린쟝 밤이 되면 波의 소리가 커지지 않나? 뭐?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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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가 깜짝 놀랐으면 그가 소리에 의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음... 그가? 그가? 사진! 사진!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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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지산! 나데시코야, 역시 푸지산 좋아하네. 나데시코의 사진 폴더는 푸지산 다락해졌어. 그런 건 없네. 그것은 어떻게 될까? 네? 꽤 많아. 역시 푸지산은 어떻게 될까? 좋은 느낌이야. 린, 푸지산은 어떻게 될까? 괜찮은데... 자, 이걸로... 린, 푸지산은 어떻게 될까? 린, 푸지산은 어떻게 될까? 린, 푸지산은 어떻게 될까? 오, 야생의 시마린이야! 사진을 찍으면, 나데시코야, 역시 푸지산은 어떻게 될까? 캠프장에서는, 도전이 높아져서. 출발해야 할 것 같아. 자유도가 있는 사진을 맘대로 찍을 수 있는... 자, 린, 푸지산은 어떻게 될까? 아침에 도전할까? 그 이동할 수 있는 느낌이야? 이동한다! 그 — 나의 주변의 모습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이동해! 그리시 하기에는 너무 멍든히 길게, Viele는 dog가 ties을까? 그리시, 긴 가라... 물이 불쾌하고 아름다워 물이 불쾌하고 아름다워 물이 불쾌하고 아름다워 물이 불쾌하고 아름다워 мир까지 이거 남부리 드라이브 reducing 다시 일을 기usted 오츠키사마는 무엇이 보일까요? 고소해요. 그냥... 조금은 페이소스에 들지않아. 달림은 뭐 어떻게 보여? 그리스도 모양이 아니라 모형이 어떻게 보일까요? 아, 그렇군요. 밤은... 아, 춤나 보네. 브랜켓도... 이 비밀결사는 비밀결사같이 보인다. 응. 하지만 내 중에는 비밀결사 블랭킷이네. 좀 알겠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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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한kn fandom 맛이사 요즘은 제가 겨울을 가지라. 아니라서회원은 안 exclic니다. 육아암을 요리해볼까? 嗎 originated in the house in the house. 甚 close to the house for two of us. 린아는 또 Rome인장 folks! 근데 뭐하시는 분? 그렇다면, 최근에 자전거를 사용하지 않나요? 견투기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나요? 자전거에 캠프 도둑을 타고 다니는 게 아주 불편하군요. 그것은 그것도 꽤 즐거운 것 같네요. 알아요! 나도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이 주인공은 목이 360도 돌아갑니다. 대단한 친구예요. 앞에서 뱅글뱅글뱅글 돌리고 있는 거거든? 깜짝 놀랄만한... 뭔가 TV같은 거 못보나? 캠핑? TV는 못보고... 이게 뭐 끝인 건가? 정말 졸려하는 것 같은데? 와, 이대로 자면 레전드! 이제 자나요? 일정이 끝났나요? 이대로 자는 것 같기도 하고... ... ... ... 대화 스킵이 안 되는 이유는 환불을 막기 위해서가 아닐까? 아... 그건 아닌 것 같고... ... ... ... ... 응! 이리와! 응! 이리와! 그럼... 뭐하나? 커피! 알았다... 좀 기다려... 내가... 캠프에서... 밤에 일어나서... 이 시간에... 뭔가 좋아해... 응... 란탄만 켜고, 그래서... 책을 읽지 않는다... 그 부분은... 다른 사람이 보게 될 것이다... 응... 하지만 이 캠프에서... 날씨가 좋으면... 밤에도 푸지산이 보게 될 것이다... 응... 오늘은... 이곳에... 응... 응... 뭔가 좋아해... 응... 마음이 힐링이 되는걸... 응... 응... 정말 이쁘다... 여름의 푸지산... 아... 어? 어? 어떻게... 어떻게... 노래는... 으히히히히히히히... 노래는 좋지, 진짜... 나는 커피를 마셨다... 눈이 차지 않을까... 사운드 트랙 24,000원을 생각하면... 뭐... 응... 괜찮아... 응... 잘 어울릴게... 응... 응... 뭐였어? 워비사비... 그 녀석이예요... 아... 안전해... 다... 응... 응... 잘생기... 잘생기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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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히히히히히... 이거 과연 엔딩이 뭘까... 야, 보자! 엔딩이 있을 것 같아. 이게 엔딩이면 어떻게 될까? 슬슬 캠핑 끝인가? 슬슬 캠핑 끝인가? 어? 린짱. 다시 돌아올 때 같이 사진 찍지 않나? 사실은... 항상 좀 다른데요. 에? 그렇구나. 그럼, 찍자. 도리도레? 좋은 느낌이네. 그럼, crackers 가야겠어. 맞네. 다시 가.. 다시 돌아올 때... 에? 무슨 일 disse? 야. 무섭지 않네. 응. 다시 올게, 린쟝! 아니야, 뒤에. 아, 뒤에 있네. 캠핑장과 시설의 규칙을 지키며 즐거운 캠핑 하시기 바랍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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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왔다! 유르켄, 바이첼 캠프, 모토스코 헨 어라? 자, 이 게임은 현재 스팀에서, 저기, 팔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산 가격이 맞나? 의심스러워서 2만원짜리 어, 이런, 제가 모르는 뭐 히든 엔딩 같은 게 있는 건가요? 71%가 긍정적인데? 아니, 야발 2만4천원짜리 게임 풀탐이 30분이라는 게 말이 되는 거냐? 하하하하 그걸 또 좋다고 산 건 말이 되는 거냐? 업데스로 시선 보여주면 몰라도, 1시간 풀탐으로 5만원을 가성비 십상따치네, 야발 어, 근데 좋아요! 거기다가! 어, 완전 악질이야! 만화책이 얼마죠? 전권 2만7천원 하하하하 고맙습니다. 그다음 돈 물 탐에 아, 다 됐습니다.